가슴 뮤직비디오가 진정한 3일을 주는 거였죠? 네, 뮤직비디오, 영화, 뮤직비디오 이런 거는 선구를 아니면 3일 안에 결제해주세요 그런 건 맞지, 그런 건 맞지 그런 걸 좋아해요 짱이야, 뭐 이런 걸 좋아했냐 아직 안 되니까 진짜 살맛났지 응 이번에는 어떻게 연습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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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카펫에서 사려갔는데 거기에 그 뭐라고 있지 정석석이...